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화이트 다이아몬드 4.4캐럿입니다. 5.4캐럿, 4.4캐럿 기존 다이아몬드와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은 이것은 조명에 또 반응을 합니다. 안에 내 품을 때문에 그런긴 한데 자, 여기가 이렇게 조명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주 광채를 지니고 있어요. 그런 점이 좀 특이합니다. 정말 이런 점이 좀 메리트가 있네요. 이상 광역보습갤러리 카피 한국광역보습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속 대표 박현철입니다.